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세마리입니다. 스텔라가 왜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지 저희가 쭉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스텔라 다른 블록체인보다 엄청 빠르다. 그리고 수수료는 거의 없다더라.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압도적인 속도와 비용 효율성.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좀 자세하고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스텔라를 뭐랄까 숨은 강자라고 부르는 핵심 이유 아니겠어요?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 이면의 어떤 고려사항들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텔라의 속도, 그 핵심 비결이라는 합의 알고리즘부터 한번 파고들어보죠.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네, 스텔라는 이게 자체 개발한 방식인데요.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줄여서 SCP라고 부릅니다. 이게 좀 독특해요. 뭐 비트코인처럼 막 복잡한 연산 경쟁하는 작업 증명, POW나 이더리움처럼 지분 증명, POS, 이런 거랑은 상당히 다른 접근법이죠. SCP의 핵심은요. 음, 모든 참여자가 다 합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가 신뢰하기로 사전에 딱 정한 검증자 그룹, 영어로는 Curlum Slice라고 하는데, 이 그룹만 합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믿을 만한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빨리 결정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각 검증자는 자기가 신뢰하는 다른 검증자들의 목록, 그러니까 Curlum Slice를 미리 정해놓거든요. 이 신뢰관계들이 서로 이렇게 겹치고 연결되면서 전체 네트워크의 합의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끌어냅니다. 덕분에 뭐 블럭 생성 시간 기다리고 할 필요 없이, 트랜잭션이 딱 제출되면 평균 3초에서 5초, 그 정도면 최종 확정이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속도예요. 와, 3,5초 뭐요. 이야, 진짜 빠르네요. 해외 송금 같은 거 할 때 답답했던 거 생각하면 이건 뭐 엄청난데요. 근데 그 신뢰하는 검증자 방식이요,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약간 좀 소수한테 힘이 너무 몰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SCP의 장점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검증자 그룹이 얼마나 다양하게 잘 분산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탈중앙성의 척도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소수 기관이 검증 노드 대부분을 장악한다, 그럼 중앙화될 위험이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스텔라 네트워크가 노드의 상당수가, 음, 스텔라 개발을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 있잖아요. 스텔라 개발 재단, SDF, 여기랑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탈중앙화 측면에서는 아직 좀 과제가 남아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속도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탈중앙성을 좀 양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하, 속도랑 탈중앙성 사이의 그 균형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군요. 속도액이 나왔으니까 그럼 비온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스텔라 수수료는 진짜 거의 공짜 수준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정말 저렴합니다. 트랜잭션 한 권당 수수료가 약 0.00001XLM 정도인데요. XLM은 스텔라의 고유 토큰 루멘이잖아요. 그 기준으로도 아주 적은 양인데, 원활하게 따지면 진짜 1원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1원도 안 된다고요? 이건 뭐 거의 거전대요. 아니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까지 싼 건가요? SCP 덕분에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되는 컴퓨팅 자원 소모가 다른 블록체인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운용 비용 자체가 낮은 거죠. 둘째는 스텔라에서 수수료의 주된 목적이, 뭐랄까,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악의적인 사용자가 막 의미 없는 트랜잭션을 엄청 가게 보내서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스팸 공격. 그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병 역할, 그게 더 큽니다. 아하, 수익 목적이 아니라 그냥 스팸 막으려고. 약간 입장료 같은 개념이군요. 아주 저렴한? 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근데 이게 또 너무 싸니까, 반대로 아주 적은 돈으로도 스팸 공료를 시도해볼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둬야 해요. 그래서 스텔라도 보완책이 있습니다. 계정 만들 때 최소한의 룸앤, XLM을 보유하게 하는 최소 잔액 정책 같은 거요. 아니면 계정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를 좀 제한한다든가, 이런 장치들을 두고 있어요. 빠르고 저렴한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만약에 사용자가 확 몰리면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써도 괜찮을까요? 그 처리 용량, 소위 TPS는 어느 정도 수중이에요? 스텔라는 이론적으로요, 초당 약 천 건의 거래, TPS를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트코인이 한 7TPS 정도 되고요, 이더리우면 30TPS 정도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치죠. 와, 7, 30이랑 1,000이라니. 네, 그렇죠. 비유하자면, 좁은 1차선 도로랑 왕복 10차선 고속도로, 그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00TPS면 웬만한 사용량 증가는 거뜬히 소화하겠네요. 이론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아직 스텔라 네트워크의 실제, 그러니까 일상적인 트랜잭션 양이 최대 처리량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거예요. 즉, 이 1,000TPS라는 수치가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나올지는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량이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서 초당 막 수백, 수천 건의 거래가 꾸준히 발생했을 때 그때도 병목 현상 없이 이 성릉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이론적인 수치랑 실제 검증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네요. 결국 정리해보면 스텔라는 SCP 덕분에 3에서 5초 만에 거래 확정되고 수수료는 1원 미만으로 엄청나게 저렴하고 또 이론적으로는 초당 천 건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 강력한 기술적 특징들이 스텔라를 숨은 강자로 만드는 핵심 동력이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런 장점들이 좀 빛을 발할까요? 이건 뭐 단연 국경 간 송금 그리고 결제 분야입니다. 기존에 해외 송금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수료도 비쌌잖아요. 이걸 완전히 바꿀 잠재력이 있는 거죠. 몇 초 만에 거의 수수료 없이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이건 뭐 엄청난 혁신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값보다 수수료가 더 비싸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소액결제 시장에서도 스텔라의 낮은 수수료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뭐 은행계사 보급률이 낮거나 금융 인프라가 좀 부족한 개발도상국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저렴하고 빠른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 빠르고 싸다는 그 명확하고 강력한 장점이 결국 금융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스텔라 기술의 지향점이 바로 그거죠.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오늘 이하들을 통해서 스텔라의 기술적인 강장 등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3에서 5초의 빠른 합의, 거의 0원에 가까이 수수료, 초당 천권의 처리량까지. 진짜 왜 숨은 강자라고 불리는지 좀 이해가 가네요. 네 동시에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검증자 그룹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탈중앙성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앞으로 사용량이 정말 급증했을 때도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성능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실제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스텔라가 계속 성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스텔라의 기술,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과제들, 그리고 그 균형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이 싸고 빠르다는 강력한 무기가 미래에 어떻게두 발전하고 또 스스로를 증명해 나갈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스텔라 생태계 사용 사례와 실제 도입 현황, 이걸 주제로 해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스텔라의 기술이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